너랑 배경은 똑같잖아. 그렇죠. 심지어 너보다 나이도 많아. 근데 왜 됐지? 그게 있는 것 같아요. 저는 굳이 항공이 아니더라도 어쨌든 정비와 관련된 뭔가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는데 물론 규성이 형 생각은 정확히 모르겠지만 규성이 형은 3년째 도전하시고 계신 거잖아요. 어떻게 보면 4년째 도전하시고 계신 거잖아요. 그만큼 저보다는 항공에 대한 애정이 더 크지 않을까? 대한민국이나 아시아나는? 항공에 대한 애정? 애정? 애정이 더? 1억 3,4,4,4에서 애정이가 보인다? 아니야. 그렇지 않아요. 야. 걘 전문학교만 나왔지. 이후에 했던 경험들은 뭐가 됐지? 전혀 비행기랑 상황이 없는데 요식업 콜센터 이런 데서 일했거든? 그걸 항공기에 애정? 자, 요런 상황인 거야. 그 코치가 제자들이 많이 있잖아. 그 학교에 육상부라는 게 있다고 했잖아. 육상부가 딱 있어. 코치도 욕심이 있지. 그냥 학교에서 애들이나 가르치고 월급 받으면서 끝나고 싶겠냐? 아니잖아. 누구의 코치 이런 데임드가 있을지. 명예. 누군가를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서 갈 때는 일정 레벨 이상 키우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. 그래야 내가 대리 면접도 느끼거든. 가르치는 사람은 다 똑같아. 자, 그럼 곧 육상부 아이들이 쭉 있어. 자기들이 3년, 4년씩 가르쳤던 아이들도 있을 거 아래. 그 중에 잘하는 애가 내가 눈에 딱 봐도 달리는 게 달라. 자세도 다루고 귀축귀축하고 쭉쭉 잘 나가더라고. 여자애가 하나 있어. 딱 스타트하니까 쭉 나가. 걔가 한 3년, 4년째 배우고 있는 거래. 잘해. 오, 야. 딱 봐도 보여. 근데 우리 아들 배워본 적이 없어요. 근데 그 안에 집어넣고 같이 뛰라는데 우리 아들이 걔를 이기는 거야. 코치가 날 불러. 그의 제안을 하는 것이에요. 코치 입장에서 제대로 삼고 싶은 학생은 두 부류로 나뉘어요. 첫 번째. 뭐, 재능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을까요? 재능... 재능이야 당연히 재능이 있어야 되겠지. 뭐, 배울 자세가 있는 사람들? 자, 설명해 줄게요. 첫 번째는 재능이 있고 탁, 야. 감각이 있고 신체 조건도 되는데 한 번도 안 해본 애들. 안 해본 애들이요? 한 번도 우리 아들처럼 한 번도 이런 걸 배워보지 않은 애들. 순수한 원석이지. 어설프게 배워가지고 몸에 나쁜 습관이 배 있는 애들 말고 한 번도 안 해본 애들. 중의 어린이들. 백지 말하는 거야 백지. 근데 신체 조건이나 달리는 걸 좋아하는 마인드나 이런 게 어, 야. 이거 시키면서 조금만 가르쳐도 얘는 지가 열심히 하겠구나 느껴지는 거야. 내 기여도가 높은 아이지. 어, 야. 운동을 이렇게 좋아해? 그리고 이런저런 운동도 많이 해봤다 그러지. 신체 조건도 되지? 심지어 달리기를 좋아한대. 그러니까 욕심나지. 근데 한 번도 안 배워본 거야. 그럼 더 욕심나와. 처음부터 내가 가르치거든. 걔. 그럼 걔 맺게 돼. 완전히. 그런 케이스 하나 나와. 두 번째는. 제대로 잘 배워서 잘 성장했던 애 중에 아직 스탑. 이제 한,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학생 시절은 잘 배웠는데 아직 프로 데뷔를 못한 거야. 근데 내 눈에 볼 때는 딱 그것만 해결해주면 쟤는 잘 나갈 것 같은 애들. 근데 지금 바닥을 빡빡 치면서 멘탈이 맞으면 맛이 간 애들 있지. 코로나. 코로나는 하나만 탁 던져주면 해결해주면 걔들 쫙쫙 나가. 베이스가 돼 있으니까. 둘 중에 하나야. 그럼 베이스가 아예 없던지 베이스가 있던지 둘 중에 하나야. 너는 지금 거기 단계는 지났어. 바닥 단계는 지나서 그렇다고 위에 단계는 아니야. 이 애매한 중간에 있다고. 그래서 네가 지금부터라도 그런 사회적 경험들을 하면서 내공이 좀 쌓이면 위에 레벨이 올라갈 수 있겠지. 그럼 이제 한교원이 아니라 인턴으로 가도 되는 상황이 될 수 있어. 나는 추천을 해주고 싶기는 한 2, 3년 정도 길게 잡고 기계 쪽이든 다른 쪽이든 조금 더 네 시야를 넓힐 수 있는 이런 경험들을 좀 하는 게 어떨까 싶어. 직장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봐야지. 그렇게 하고 한교원이 아니라 인턴으로 들어가라고 하고 싶은 거야. 굳이 직장생활을 해본 사람이 인턴으로 학생생활을 1년 이상 할 필요는 없잖아. 뭐 네가 하는 일 네가 해볼 수 있는 경험 이것도 물론 거기서 네가 해볼 수 있는 경험 이것도 물론 큰 거지만 그보다 더 큰 게 니네 사장님이야. 아 알바인데 네가 그런 분을 만나는 건 정말 운이 굉장히 좋은 거야. 그 두 가지를 한 번에 할 수 있는 정말 좋은 곳이라고 나는 생각해. 지금 네가 알바하고 있는 곳이 그래서 사장님이 제안을 드렸다. 너 솔직하게 얘기한 거 참 좋아. 좋아. 잘했어. 잘했고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충분히 나는 고민을 했고 이렇게 해서 난 더 하겠습니다. 해갖고 거기서 최소 3년은 그 사장님한테 배우는 거 난 이건 추천해. 3년이야. 그 다음에 항공으로 가든 어디로 가든 이직 생각하는 거 그때쯤 3년 후에 저 항공사 안 가도 되겠습니다 라는 말을 이 입에서 나오는 거 그게 난 가장 바라는 바고 뭐 그건 현실적으로 좀 어려울 것 같기는 해 어려울 것 같긴 한데 뭐 그게 아니더라도 딱 3년쯤 돼서 그 사장님한테 추천서를 받아가지고 네가 한계영 아니 인터넷 인터넷 추천서를 같이 넣을 수 있는 그런 상황 거기까지는 바라고 싶어 그래서 사장님한테 대놓고 얘기를 하는 거지 제가 이번에 이렇게 해서 대놓고 가려고 합니다 뭐 어디 항공사에 인터넷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추천서 좀 써주십시오 제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사장님께 내가 추천서 좀 받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래 써줄게 이거 기분 좋게 딱 써주실 수 있게 만들어 놓는 거 저도 계시고 아니다 서른 살까지는 하고 싶은 걸 해봐라 근데 그 서른 살까지 하고 싶은 걸 해봐라 하신 분은 일찍 결혼을 하셨고 그 빨리 자리를 잡으시라는 분은 이제 이제 40대 돼서 결혼하신 분이에요 서로 얘기를 해주시는데 뭐가 맞는 건가 본인들은 둘 다 맞아 둘 다 맞아 그럼 제일 좋은 건 뭐야 시간을 아껴 써서 둘 다 하면 돼 결혼도 빨리 하고 결혼 전에 다 해보면 돼 그래서 취업을 빨리 해야 돼 추업이 애들이 늦어지고 추업이 애들이 늦어지니까 해볼 수 있는 게 없어지지 계속 악순환이 돼 결혼도 늦어지는 거야 이것저것 눈높이 높아지기 전에 빨리 추업을 해서 돈도 벌어보고 사회사람도 해보고 일찍 돈 벌었으니까 20대 쓸데없는 지도 좀 해보고 놀아보고 다 해본 다음에 결혼도 해야 돼 두 마리 다 맞는 거야 근데 그 두 분은 하나만 했기 때문에 안 해본 거에 대한 아쉬움이 있는 거지 난 다 해봤어 다 맞다고 얘기하잖아 20대 다 놀아봐야 돼 취업을 하건 말건 30대 초반에는 결혼을 해야 돼 맞아 30대 초반에는 결혼과 상관없어 그건 다른 얘기야 취업과 여보가 관계없고 30대 초반에 무조건 결혼하는 거야 그래서 30대 초반에 결혼하기 위해서 지금 내가 뭘 해야 되지? 이건 직업과 별개야 결혼을 위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 백수라도 할 수 있어 여기 한교원 사회도 결혼했다 그랬잖아 백수했다고 다 했어 그러니까 내가 내가 하는 말을 잘 정확하게 이해했다면 다 해 그렇게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30대 초반에 결혼하는 건 맞아 대신 결혼하기 위한 준비를 지금부터 해야 되지 직업 외에 그 외에 이 준비를 하다 보면 이건 자연스럽게 결혼, 아니 취업에 준비가 돼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럼 돼 그래서 결혼이랑 자리 잡을 준비를 하면 취업 고민은 그렇게 큰 게 아니다 그래서 빨리 자리를 잡아라 옛날에는 일찍 결혼도 많이 하기도 했고 직업이 2차적으로 대학교를 하고 군대에 갔다 와서 대기업에 들어간 사람들은 다 일찍 결혼을 해 집업이 안정됐으니까 다른 고민 안하고 그냥 연애하다가 그냥 때 됐으니까 결혼하자 해버린다고 그러니까 해본 게 없잖아 결혼생활도 힘들어서 그렇게 되면 결혼생활이 힘들어지고 그렇게 아쉬움이 많아져 젊은 시절에 대한 아쉬움 청춘에 대한 아쉬움 이런 것들이 있어 나이 들어서 뻘짓해 그런 경우도 있어 그러니까 다 해봐야 돼 20대 늙고 놀아보고 다 해본 다음에 여자도 많이 만나보고 나중에 내 의사 딱 직경하듯이 인생도 그렇고 직업도 그렇고 사업도 그래 직장생활을 하면서 한쪽으로는 취업 옮겨가야 되는데 뒤쪽에 다리 하나 또 걸치고 있고 이 두 가지가 막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다른 건 생각도 못 해 이거 둘 이거 하려다 보니까 아 그럼 스펙트 쌓아야지 하고 다니면서 애들 점수 올리고 있고 자격증 공부하고 이러고 있으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이거 노는 거야 쓸데없이 시간 낭비하는 거야 다 필요 없어 그냥 직장생활 해 하면서 돈 벌어서 그 돈 재밌게 써 쓰면서 이것저것 해보고 여행도 다녀보고 여자친구하고 재밌는 시간도 보내보고 안 해봤던 걸 자꾸 해봐 그래서 세상을 알아가야 돼 네 삶을 알아봐야 되고 그런 시간들을 채워야 돼 20대를 나도 굉장히 느린 사람이고 다 느려 깍깍해 정말 근데 나도 느려 봤기 때문에 알지 자꾸 채찍질을 하는 거야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느린 사람이 더 한가하려고 하면 더 느려져 이게 그래서 안 되고 느린 사람은 바쁘게 만들어야 돼 내 위지가 아닌 내 주변 상황을 바쁘게 만들면 그 바쁜 생활 속에서도 뭔가를 많이 하게 돼 그래서 직장생활을 하라는 거야 하면서 계속 배워 배우면서 사이드로 시간 날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자꾸 하다보면 1년을 알차게 쓰게 돼 그렇게 알차게 1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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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쌓아봐 일할 때는 일에만 푹 빠져서 하고 딱 끝내고 오케이 지금부터 저 학교 갈 겁니다 딱 다 재껴놓고 학교 가 공부하고 학교 다 끝났어? 오케이 그럼 난 너한테 올임 그래 봐 우리 친구가 절대 불만 가질 게 없어 오로지 자기한테면 신경 쓰는데 그 시간은 그럼 그 외의 시간 어? 너 일도 중요하지 거기엔 너 신경 써 그래 인정해줘 지금 요령이 없는 걸까요? 아직 요령이 없지 당연히 네가 지금 뭐 경험 얼마나 해봤다고 그러니까 자꾸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된다는 얘기야 그런 것도 네가 안 해봤으니까 지금 아까 같은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하고 싶은 거에 대한 끈을 못 놓으니까 그걸 내가 하지 말라는 게 아닌데도 계속 미련을 갖고 오히려 더 시간이 많이 드는 거야 만약에 이걸 지금 놓으라고 내가 거기에 3년 투자 하라 그랬다고 비행기를 버리라는 게 아닌데 그걸 착각하고 있는 거지 그렇게 되면 비행기 못 탈 거 같은 거야 사실 그게 맞습니다 아니라고 그랬잖아 최근에 바뀐 거야 이제 트렌드가 또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뭐 그걸 또 예측할 수는 없잖아 예측해서 또 그렇지?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운명이라는 것도 있기는 해 운이지 근데 그것까지 뭐 어떻게 인력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면 안 되고 그거만 내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이다 라고 제껴놓고 자꾸 지금 이 상황에선 나를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뭐가 나의 현명할까 고민을 해보는 거야 두 가지를 같이 하면서 둘 다 어설프게 할 것이지 하나의 올인에서 하나라도 확실히 할 건지 이건 개인의 성향에 따라 달라지는 거야 그렇지? 나는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비유가 조금씩은 달라지기는 하는데 뭐 옛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 뭐 모두를 나면 쳐다도 보지 말라는 얘기 근데 그런 상황에 나는 또 반대야 어떤 상황에서는 그래도 올라가보라 올라간만큼 이득이다 떨어져 봐라 이게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사람들은 누가 얼마나 기회를 줄까 그건 네 개인적인 이기심 아니야? 너를 부리는 사람한테는 어떻게 보여질지 생각 안해? 그렇게 해서 설정 네가 2등을 본다 쳐 몇 개 간보다가 아싸 항공사가 나왔어 딱 지원했는데 됐어 그렇게 들어갔어 그럼 넌 거기서도 똑같을 거야 거기서도 아 너보다 더 좋은 여사 있을 텐데 거기서 충성 안 하고 또 다른 단계를 또 볼 거라고 그게 근데 많이 나쁜 건가요? 나쁜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은 못 올라가 정상을 못 찍어 봐 일정 레벨 이상을 못 올라간다고 나쁘고 좋고가 아니야 그걸 알고 하라고 계속 이직만 해 계속 이직만 해 근데 이직을 하면 할수록 올라가면 괜찮은데 내려가니까 문제 아니야? 그런 사람 누가 좋아해 계속 내려가면 돼 이직을 하는 난 이직을 하라고 하잖아 당연히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제대로 하고 심지어 올라가야지 이렇게 쓰는 게 내 생각인가 아니면 선배들한테 영향을 받은 생각인가 그런 고민도 들고 영향은 받지 누구를 만나서 무슨 얘기를 듣고 니 생각이 굳어지거나 변화되거나 이런 것들이 분명히 생겨 당연히 생겨 좋은 건가요? 나쁜 건가요? 뭐 그게 좋은 쪽으로 변하든 안 좋은 쪽으로 변하든 변하는 게 난 맞다고 봐 그래서 결과적으로 니가 좋은 쪽으로 가려면 니가 볼 때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야지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물 들어야지 근데 니가 지금 만났던 선배들은 걔들도 잘 모르는 애들이란 말이야 이제 시작해서 뭐 얼마 되지도 않은 애들인데 걔들이 뭐 얼마나 많이 알겠어 그 기준에서 판단하고 생각하는 것만 너한테 얘기해 주는 거지 그러니까 걔들한테 니가 배울 건 따로 있는 건데 엉뚱한 질문을 하면서 엉뚱한 생각을 해서 그게 니가 이제 니 목표나 개념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이쪽이 부작용이지 뭐 뭐 그것도 좋은 거나 봐 배울 게 따로 있다면 어떤 점을 내가 선배를 왜 만나라고 하겠네 자기가 그 상시에 딱 느끼고 봤던 걸 그대로 얘기해 줬다가 그게 진실이라고 봐? 아닐 수도 있어 아닐 확률도 없고 제가 생각한 거는 그래도 제 생각보다는 정답에 근사치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아니야 본인이 왜 합격해 놓을지도 몰라 대부분의 합격자들은 자기가 추측하는 거지 객관적인 데이터가 없잖아 자기가 왜 떨어지는지 모르는 거하고 똑같아 너도 니가 왜 떨어지는지 모르잖아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알아볼까 해가지고 여기 찾아보고 가죠 자기가 왜 붙었는지도 모른다니까 당연히 모를 수 밖에 없어 당연히 모를 수 밖에 없어 자기밖에 모르니까 다른 사람의 데이터를 모르잖아 볼 수 있는 눈도 없고 그건 항공사도 마찬가지야 편견을 모른다고 나만 알 수 있을 거니 다 만나보니까 난 객관적으로 보려고 하잖아 그건 나만 알아 다른 사람은 몰라 알 수가 없어 네가 그걸 알려면 들어가서 관련 업종 사람들 다 만나봐야겠냐 그럴 수 있냐고 그걸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경험치나 노하우도 없단 말이야 아직은 없어 그걸 키워가야 되지 나이가 죽으면서 너도 사람이잖아 다 만나봐서 아 이거 참 마음에 든다 하나만 딱 받아들여서 자기만 시키면 돼 다 가지려고 하면 욕심이야 안 돼 선택을 해야 돼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다 가지려고 하잖아 네가 무슨 컴퓨터도 아니고 인공지능 이런 것도 아니고 왜 돼? 뭐 프로그래밍하고 탁 넣으면 되는 거 아니잖아 아 참 좋다 근데 저건 난 못할 거 같다 그럼 버리면 돼 아 좋다 근데 저건 난 할 수 있을 거 같다 그럼 그거 받아들여서 자기화 시키면 되지 그게 너의 색깔이 만들어지는 거 아니야 이것저것 섞다가 나중에 검정색 돼 너의 색깔이 없어져 신뢰도 신뢰도를 더 쌓으려면 네가 경험치가 있어야 되고 네가 경험치로 말을 해줘야지 그건 내가 저 신뢰도 있습니다라고 말해야 되는 게 아니야 이런 기업에서는 이렇게 일을 했습니다라고 딱 증명을 해내야지 그럼 그게 신뢰도지 뭐 그러니까 그런 이력을 만들어라는 거고 애정 기왕이면 조금 더 떨어지는데 계속 도전했다고 애정이야? 어떻게 보면 애정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? 그 부분에 대한 난 이게 너무 하고 싶어 라는 걸 좀 증명해 줄 수도 있잖아 그게 애정이 되려면 도전할 때마다 달라야 돼 그럼 애정이고 매번 똑같이 횟수만 늘어난다고 그건 애정 아니지 자꾸 이게 떨어질 걸 고민을 하는 거지 아까 나무로 비유했잖아 당연히 떨어진다니까 떨어지는 거 알고 일단 고민하지 말고 올라가라는 얘기야 최선을 다해야 돼 당연히 떨어져 떨어지면서 배워야 되니까 근데 떨어질 걸 겁내서 가능하면 안 떨어질 수 있는 나무가 어디 있을까 이러면서 생각하느라고 시간을 다 보내 이게 바보 같은 거 아니냐는 얘기지 안 떨어지는 나무가 어디 있어 자꾸 올라가서 떨어져 봐야 안 떨어지게 올라가지 안 떨어지는 나무 자꾸 찾으려고 해 그래서 조금 더 큰 나무를 생각하는 거야 처음부터 작은 나무도 못 올라가는 놈이 생각만 하는 거야 저건 작아서 내가 올라가면 떨어지겠지 더 큰 나무 없나 더 큰 나무 없나 큰 나무만 찾다가 끝나 큰 나무는 절대 혼자 못 올라가요 나무가 커서 혼자 못 올라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큰 나무로 올라가려고 작은 나무부터 올라가 보고 같이 올라갈 만한 사람들하고 팀워크를 맞춰야 혼자 서로 도우면서 큰 나무로 올라가지 다른 사람은 도울 생각은 하려고 혼자만 큰 나무로 올라가려고 자기 능력도 안 되는 나무에 붙어가지고 올라가다 내려 올라가다 내려 올라갈 기회도 못 잡는 거지 큰 나무를 같이 올라갈 만한 사람들을 지금 찾는 시간 그러려면 네가 먼저 작은 나무로 올라가 봐야 누가 같이 갈 수 있는지 볼 수 있잖아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팀워크를 맞추고 야 우리 이번에 저 큰 나무 같이 올라가 봅시다 같이 손잡고 올라가야지 지금 네 상황에서 제일 좋은 걸 나면 얘기해 줄 수 밖에 없는 거지 정답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 똑같은 얘기를 해 줄 수는 없잖아 네 상황을 내가 알고 너한테 너의 성향을 알고 그랬을 때 너한테 제일 좋은 거 제일 확률이 좋은 거 이런 걸 난 얘기를 해 주는 거 듣고 말고 네 판단인 거야 안 듣는 애들도 많아 어떻게 하겠어 뭐 강화할 수도 없고 남의 인생 내가 책임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판단은 네가 하는 거야 야 내가 여기서 여길 가려고 하는데 일로 가든 일로 가든 뭔 의미가 있냐고 여기만 가면 되잖아 근데 이 목적지가 없으니까 길만 중요한 거야 이 길이 중요한지 이 길이 중요한지 난 아스팔트로 갈래 나는 자갈길로 갈래 난 모래길로 갈래 모래길은 모래물어서 실어 나는 길은 아스팔트로 갈래 그게 뭐 중요하냐 어떤 길인지 아스팔트는 아스팔트로 장단점이 있고 모래는 모래대로 장단점이 있는 거야 차를 타고 가든 걸어가든 자전거 타고 가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기만 가면 돼 이게 중요한 거야 어딜 갈 건지 어떻게 갈 건지가 중요해 어떤 길로 갈지는 중요하지 않아 중심만 잘 잡고 있으면 어떤 길로 가도 내가 이쪽으로 가면서도 여기에 장점을 이해할 수 있어 여기를 보면서 가거든 나하고 내가 잘 보이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나하고의 시간이 나하고 버린 시간이 도움이 되게 만들어주고 싶은 거지 그래서 될 것 같으면 강하게 몰아붙이기도 하고 오히려 더 승부욕을 장악시키기 위해서라도 떨어진다는 말도 하고 안 될 거야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래 그건 이제 사람에 따라 다르긴 한데 그래서 이제 불편한 오해를 하기도 해 걔들이 욕을 먹었다고 그렇게도 하는데 뭐 어쩌겠냐 그렇다고 다 걔들이 날 다 좋아하게 물론 좋아하게 할만한 방법을 내가 모르는 건 아니겠지만 그게 그대를 벗어내는 거였어 일반인을 까먹는데 이제 그 까먹는 걸로 욕을 먹는 거예요 이게 LCC가 그래요 체계가 없어서 사람 소수의 인원이 많은 일을 해야 되니까 그럴 수 밖에 없고 대기업으로 가면 다수의 인원이 각자 같은 업무만 하면 되니까 체계가 있고 합리적으로 가지 근데 이게 좋아 이게 좋아 특성이 있는 게 좋지 않을까요 어쨌든 둘 다 해봐야 돼 어디서 하든 상관은 없어요 넌 지금 사람이 좋으니까 거기서 뭐 기능적으로 배우고 이건 두 벌째고 네가 지금 같이 일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배울 게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거 배우고 더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시간으로 채우라는 얘기지 거기서 네가 계속해서 몇 번 교환하고 기계 좀 만져봤다고 그걸 가서 얼마나 어필할 거야 그거 아니야 그런 건 다 제껴두고 그러면 어차피 얻어 터지고 배우는 거 괜찮아 배워도 돼 좀 늦게 배워도 돼 그런 거 조직생활을 만들어 봐야 되고 진짜 알자 알자를 배워놓고 나와야 돼 그건 사장님하고 사람들하고 관계 속에서 만들어질 거야 그리고 거기서 네가 그런 사람들하고 그 괴팍하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조건에서 3년을 근무했어 그것도 잘 추천서까지 받아놨어 그럼 볼 거 없는 거야 거기서 네가 뭐 엄청나게 어려운 일을 해 봤다고 그걸 인정해서 그 다음에 너한테 어드벤티지를 주겠니? 그런 것들 그런 것들 그게 내공이야 별게 내공이 아니라 그런 사소한 거에 마음에 든다고 나한테만 걔가 그렇게 하겠니 직장에서도 그렇게 섬세하게 할 거라고 그런 거 지금 당장은 시행착오를 겪고 있어 지금 근데 조금씩 조금씩 나아지면서 성장할 거야 더 크게 1년 전에 고민하는 거랑 지금 고민하는 거랑 달라야지 수준이 근데 지금 수준 다른 수준이 다른 고민을 지금 하고 있어 뭐 그러면 내년에는 좀 더 나아지겠지 1년 전이나 지금이나 같은 수준에 고민을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1년 전